진짜 과거로 온 것 같다. 이런데 오면 이렇게 메요? 전하! 이런 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한복만 입었어도 완전히 양이빈이라고 아쉽네. 이곳은 충주의 옛 읍성이 있었던 관악골인데요. 이곳이 역사에서 충주의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뜨고 있다고 하거든요. 새로움과 옛스러움이 공존하는 관악골 성내동의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 지금은 빈집들이 많아진 성내동은 조선시대에 관청이 있던 만큼 오랫동안 충주의 중심지였습니다. 관청만큼 낡고 오래된 성내동 골목길.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눈에 띄는 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딱이죠? 예쁘다! 오! 카페 예쁘다! 그렇지! 아침에는 모닝커피집! 안녕하세요! 카페가 참 예쁘네요. 저기 그 따수운 커피 한 잔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카페 한쪽!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시선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카페 곳곳에 새겨있는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를 구경하니까 한옥스러운 느낌도 좋고 소품 같은 것도 많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사장님이 누구세요?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부부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티쉐 아내와 바리스타 남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무릎은 소중해니까 이렇게 덮어주세요. 남편은 잘 덮어주세요. 저는 제가 덮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옥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위에 그 뭐라고 하죠? 석가래라고 하는? 뭐 있는 걸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우신 건가요? 골목에 예전부터 있던 집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살린 집에다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계속 붙어 계신 거잖아요. 네. 진짜 좋겠다. 너무. 너무 좋아요. 어금니는 꽉 꿰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은 원래 충주 분이세요? 아니 충주에서 살고 있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3년 전에 귀촌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도시에 있다가 아직 젊은 분이신데 귀촌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둘이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둘 다 조금 아픈 경험이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데로 내려가서 좀 생활을 해볼까 하다가 충주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몇 년 전 젊은 부부에게 갑자기 찾아온 무서운 병. 힘들고 고된 시기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창 씨는 아내 세윤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니 투병 생활할 때 이제 하루에 한 시간 한 명 밖에 면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와이프만 이제 2년 정도 계속 그렇게 이제 봤는데 이제 나오면 항상 붙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이제 나오고 나서는 내가 받은 빚을 좀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죠. 속마음을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또 동갑이라서 가장 좋은 친구,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항상 연인 같고 가족이죠. 옆에서 보는데 자주 오세요. 사랑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목에 걸고 있는 이름표인가요. 어떤 저희 사원증입니다. 사원증. 사원증이 어떻게 또 똑같이. 저희 단골 꼬마 손님이 그려준 선물이에요. 그거를 명찰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매일 일할 때마다 보고 있어요. 오면 이모 이러면서 그림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고. 이런 또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네.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참 소소한 재미로 다가오니까 저게 일을 하는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꼬마 손님이 찾아오기 전 이 카페는 75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건강과 마을의 활성화를 꿈꾸며 오래된 가옥을 고치고 꾸며 지금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공사할 당시만 해도 이 후미진 골목에서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 라는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오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지 라는 그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저희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라 이겨낼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같이 있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낡고 오래된 성내동 골목길은 부부와 같은 청년들이 모이면서 이제 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어 가는 성내동의 모습을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는데요. 날씨가 라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되는 거 같아요. 날씨가 될 수 있을까? 날씨가 될 수 있을까? 날씨가 될 수 있을까? 날씨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고, 우리의 이런 관리에 있는 장면이 있다. 날씨가 될 수 있을까?? 저분이 시작을까? 날씨가 될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카페에 두 분이서, 아버님 두 분이서 다정, 허위, 분위기 좋게 차 한 잔 하시는 거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니 평소에도 카페를 자주 이용하세요? 네. 이 카페가 없을 적에는 못 만났는데 카페가 생긴 이후로는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우니까 자주 만납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세련되셨다 이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브로맨스 두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충주의 중심이어서 엄청 전성기였었다면서 어땠어요 그땐은? 그전에는 의정말로 본정통인 본정통인 그러니까 중심이다 이거죠. 그런데 중심인데 지금은 변두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전부 공룡화가 됐단 말이에요. 가운데 도시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못 해놓은 거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만든다고 해서 하는 거 보면 아주 대견스럽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안하지요. 우리가 망가뜨놓는 걸 젊은 친구들이 새로 살린다 그러니까. 좀 잘 지켰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골목길에 생기는 가게들이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원주민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 다 골목마다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고공도 있고. 여기는 그 거리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이 이미지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는 엄청 흑붙어지죠. 또 다행이 그래도 이런 카페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즐겁게 놀으라고 응원해주러 따름이지. 마을 주민들의 응원 덕분에 섬례동이 더 즐겁게 변하고 있는 것 같죠. 진짜 골목이 아늑하다. 딱히 SNS 갬정샷용 샵 골목길 미녀리코터. 우와 여기도 예쁘다. 새향이 새향이. 뭐지? 전화기 분위기 좋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정리를 사주했습니다. 괜찮아요. 구경. 들어와서 구경하셔도 돼요. 손님이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여기 맨날 언니한테 커피 얻어 먹으려고. 아 커피도 싫어? 누구 싫은데 커피 한 잔을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동네에 참견쟁이 아 그래요? 참견쟁이? 그러면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같이 참견하러 한 밖에 도실까요? 아! 그러면 좋죠 보이는 마을 주민들마다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진짜 성내동 참견쟁이 맞는 것 같죠?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어 언니! 커피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 참견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를 주셨나요? 아 저희가 청년조합인데요 저희 청년조합의 대표님이세요 대표 아니 그럼 청년조합 대표님이라고 하지 네 제가 대표예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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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깨에 빠개요 네 참견쟁이 대표 아니 근데 대표님이시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작업도 하시는데 안 귀찮으세요? 저희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하는 게 일상이에요 저희도 사실 출근하고 이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아 다 같이 여기 다 참견쟁이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네 말 분위기 좋네요 안 더 신경쟁이들 예언당 네 가끔씩 딱 다 나와서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서 또 앉아서 얘기하고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고 네, 춤도 추고 앉아서 얘기하는 김에 우리도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보니까 순찰은 많이 하셨어요. 이 정도면 많이 했고 저희도 조금 이렇게 앉아서 잠깐 인터뷰 좀 해볼까요? 좋아요. 대표님 빨간색, 파란색 어느 곳? 빨간색 좋아집니다. 저도 성래동 참견쟁이 대표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진짜 골목을 보는데 되게 옛스럽고 뭔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또 이렇게 상큼하게 젊으시고 세상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건물은 또 굉장히 젊음, 요즘 젊은이들 감성의 건물들이 있고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되게 잘 번성하고 했던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다 떠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게 조용해진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돈도 많이 없고 이렇게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골목이 환해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또 환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골목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성래동에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낡은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고치고 마을을 밝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바꿔라. 근데 어쨌든 의로운은 좋은데 사실 마을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이게 여기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다 바꿔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응은 좀 어떠세요? 오히려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빈집을 이렇게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더 열심히 우리가 더 도와주면 좋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저희가 장사가 안 되면 너네 이렇게 해서 돈은 벌어먹고 사냐고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골목이 활기가 넘치니까 좁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고마운 마을 어르신들의 밤길이 걱정돼서 어두운 골목길 가계부를 항상 켜놓는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동네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 앞으로의 성내동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처럼 엄청나게 핫플레이스도 아니고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소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 간악골이나 그냥 이런 골목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냥 와서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엄마 아빠는 차도 마시고 그렇게 골목의 그런 어떤 느낌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소하지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었으면 참 좋겠다. 오래된 골목에는 저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아이들은 돌담 사이 빛과 그늘로 숨바꼭질을 하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던 성내동 골목길 이제 청년들이 그 골목에 꿈과 열정을 심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원주민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내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전처럼 뭔가 지루하고 볼거리가 없는 곳이 아니라 점점 하나하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체험도 하실 수도 있고 쉬식도 취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충주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느끼고 가실 수 있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자주 놀러 오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페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들려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옛 정치에 한번 취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내동의 오래된 새집. 여러분도 구경 오시겠어요?